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살펴봤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 우리가 칼리눅스를 이용할 거고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프로토컬을 한번 보면서 같이 와이어샤크 사용법도 익힐 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렇게 칼리눅스에 접속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설치를 할 겁니다. 점 인스톨 모드버스 CLI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요. 요 같은 경우에 루비 환경일 때 점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파이썬 도구 할 때는 pip 인스톨이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지금 현재 모드버스 CLI 우리가 CLI라면 콘솔 형식으로 이렇게 명령어를 진행하는 것을 CLI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드버스 CLI 그 다음에 인스톨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죠. 모드버스 CLI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외부에서 붙는 게 아니고 외부에도 똑같이 어차피 붙어요. 그런데 이제 칼리눅스 외부에서 이렇게 루비 환경을 같이 하려면은 또 환경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칼리눅스에서 서버가 있고요. 슬래브 마스터 이렇게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드버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모드버스라고 명령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다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리드하고 라이트하고 이제 덤프가 됩니다. 리드하고 라이트하고 덤프가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코일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코일 정보들을 이제 저희들이 조작하면서 이제 프로토컬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프로토컬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이쪽에서 오른쪽 눌러서 New Window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와이어샤크를 하시겠죠. 그래서 와이어샤크로 저희들이 동작을 합니다. 네 동작을 하죠. 자 와이어샤크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익히기에는 안되고요. 요 범위에서요 넓고요. 나중에 이제 인프론에서 와이어샤크로 검색을 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와이어샤크로 검색하시면은 제 강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자세히 보시면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패키지 정보를 할 때 저희가 이제 ifconfig라고 하면은 이제 패키지 정보가 나오죠. 바로 이더넷 정보가 바로 eth0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eth0이 바로 여기 이렇게 찍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커라는 환경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다르게 나올 거예요. 여기 저는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와이어샤크를 실행하시면은 eth0이나 any, 그 다음에 룩백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eth라는 것을 선택해도 돼 있는데 eth는 보통 이제 내부에서 외부로 통신될 때 eth0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룩백이라는 것을 사용할 겁니다. 룩백이라는 것은 위에 좀 이렇게 올리시면은 117.0.0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어드레스 정보가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자기 것 컴퓨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자기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그런 패키지 정보들을 이제 수집한다는 의미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더블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캡처에 가셔서 옵션에서 옵션에서 이 룩백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스타트. 스타트를 하시면은 이제 패킷 정보가 여기에 우리가 수집이 될 겁니다. 패킷 정보라는 패킷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 우리가 서버에다가 이쪽에다가 이쪽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로 넘어가는 TCP, I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넘어가는 정보들을 이제 그 실제 데이터들을 핵셋값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정보들을 볼 수 있고 그 해석된 우리가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로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 중요한 게 패킷 정보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모드버스 쪽에서 저희가 아까 주소가 어떤 거였죠? 로드버드워스가 이거죠. 자기가 IF 컴퓨터를 치시면은 자기 거, 자기 거 그 주소가 나올 거고요. 음 여기에서 우리가 모드버스, 네 모드버스 이거 리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리드 아니면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리드 라이트하고요. 코일이라는 것을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1부터 그 다음에 뭐 5개까지만 우선 이렇게 불러오는 방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런이라고 켜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요. 지금 현재 보면 코일 쪽에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까지 그럼 불러올까요? 예 그러면은 1번 정의의 0,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은 1번의 0, 2번의 1, 뭐뭐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번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죠. 만약 서버가 502 포트라는 것이 열려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바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알았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데이터를 한번 조작을 해볼게요. 세 번째, 세 번째와 직면 제목은 여덟 번째가 0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이제 조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드버스, 모드버스, 그 다음에 라이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 IP, IP를 치시고요. 그래서 여덟 번째에 대해서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로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바로 1로 이렇게 수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어떤 리드나 라이트를 할 때, 리드나 라이트를 할 때 지금 프로토콜이 뒤쪽에 보시면은 와이어 샤크 이렇게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볼에 사고로 이렇게 잡혀 있죠. 그럼 정상적으로 이제 잡힌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프로토콜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정지를 시키고요. 정지를 시키고 이제 이렇게 모두 각각의 이것들 룩백,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 컴퓨터 내에서 지금 현재 통신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드버스라는 프로토콜만 이제 마스터에서 슬랩으로 보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이 정보들만 패키지 정보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옵션들을 좀 살펴보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 말고요. 만약 여러가지 프로토콜 중에서 모드버스라는 프로토콜만 저희들이 찾고 싶으면 여기다가 모드버스라고 검색하시면은 이 프로토콜 기준으로 우리가 모드버스라는 것이 검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드버스라고 프로토콜이 여기 나왔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와이어샤크에서 이미 그 모드버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해석이 가능하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모드버스 그 앞에 거를 선택을 하고 주고 이쪽에 모드버스 쪽 제일 모드버스라고 먼저 띄우는 거 아니면 아까처럼 모드버스라고 검색해서 첫 번째를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에 이제 모드버스 그 다음에 모드버스 TCP 이제 모드버스 쪽인데 이거는 데이터예요. 데이터 영역입니다. 그래서 모드버스 TCP는 연결을 위한 구간이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데이터들이 서로 주고받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드버스 TCP하고 모드버스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모드버스라는 프로토콜이 생기기 전에 지금 현재 보면 씬, 씬에크, 에크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TCP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결을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TCP 502 포토로 우리가 연결을 하기 때문에 왼쪽에 클라이언트 쪽, 이게 마스터죠. 마스터 쪽에서 서버인 슬래브 쪽으로 502 포토들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제 응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응답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다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합니다. 이걸 우리가 쓰레히 핸드쉐이크라고 얘기를 하죠. 악수를 하는 거죠. 악수를 해서 이제부터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서로 보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부터 TCP 트랜스라고 이제 커리가 트랜스라고 있고 뒤아래 또 리스판스라고 붙어있는 애가 또 커리라고 되어 있고요. 트랜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청이죠. 요청이죠. 근데 이쪽에는 지금 현재 IP 뒤쪽으로 좀 더 보시면은 보일 것 같은데 이 현재 화면에서는 포트 정보는 현재 안 보이죠. 그거는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요. SRC의 정보이고요. SRC 포트가 55886입니다. 55886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 쪽이요. 마스터죠. 그 다음에 데스티니션의 포트가 서버죠. 그러니까 슬래브 쪽에서 지금 현재 마스터 쪽에서 슬래브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요청한 값은 모드버스 TCP 쪽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앞에 이거 구조는 아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모드버스 TCP라는 것이 앞에 길이하고 아이덴티파이더 그 정보하고 유니티 정보하고 같이 날아간다. 같이 날아가는 거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각각의 패킷들이 현재 이렇게 한 바이트씩 아래 보면은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바이트는 아니라 그 길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와이어샤크라는 것은 이렇게 찍혀있는 이런 정보들 여기를 찍으면은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지금요. 바뀌죠. 서로 연결이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핵사값, 이 안에 있는 이 데이터값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프로토콜 규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규칙들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와이어샤크는 요 규칙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드버스라는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요런 식으로 요청이 되니까 각각의 패키지 쪽수에 각각 위치 정보가 이랬을 때는 요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0, 0, 0, 6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정보는 0, 1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한 비트, 한 비트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한 바이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래쪽에 보시면은 모드버스 데이터이죠. 요것도 똑같습니다. 모드버스 데이터라는 것이 0, 1번. 그러면 얘가 진짜 데이터죠. 그래서 리드 코일이라는 것이 1이라는 것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폼스몸은 0이고 그 다음 비트 카운트는 1이라고 1, 0, 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들이 저희들이 했던 그런 정보들이 그대로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그 다음 리스펀스 값이 있죠. 리스펀스 값은 저희들이 아까 저희들이 했던 그 정보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이제 날아오는 거죠. 데이터들이 날아오면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모드버스 데이터가 여기에 지금 현재 0, 0, 1, 1, 2, 0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들이 보이죠. 리드 한 겁니다. 리드요. 그래서 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10번이라고 써있는 거, 이 비트 카운트라는 것은 우리가 0번부터, 레퍼런스 넘버 0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10번을 불러오라고 했죠. 10개를, 카운트 10개를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리스펀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 값을 주는 거고요. 그 아래 값은 뭐가 있을까요? 또 그러면은 다 끊어지고 라이트가 있겠죠. 라이트. 그럼 여기 부분이죠. 라이트. 그래서 쿼리 트랜스퍼가 또 나와요. 중간에 또 나오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헷갈리면은 모드버스라고 검색하시면은 얘가 두 개가 현재, 이 두 개가 리드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라이트하는 부분이죠. 아까 우리가 그렇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라이트하는 부분도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시면은 레퍼런스 넘버 값이 7번입니다. 그래서 0부터 7이기 때문에 여덟 번째죠. 여덟 번째예요. 우리가 여덟 번째를 하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레퍼런스 넘버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7이 꽂히는 거고요. 그것을 1번 바이트로 현재 데이터들을 수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데이터를 1번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스펀스 값 리스펀스 값도 현재 보면은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다 들어왔다라고 하고 난 뒤에 응답 값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공격을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모드버스 프로토콜 이러한 TCP, IP나 다른 프로토콜을 분석을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와이어 샤크를 켜놓고 하시면은 각각에 대해서 구조들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론상으로 봤던 그 PPT를 실제 실습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패킷들이 주고받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모드버스라는 콘솔 형태의 도구들을 한번 사용을 간단하게 한번 사용을 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작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첫 번째 배웠던 우리가 그 큐모드버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있죠. 그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조금 일부 패킷들이 좀 다른 것들보다는 이제 펑션 코드가 좀 다르게 들어갈 수는 있어요. 각각 도구봐요. 이게 그냥 싱글 코일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트를 하거나 라이트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것들이 멀티풀하게 들어가는 그 번호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큐모드버스라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도 와이어 샤크, 윈도우즈 와이어 샤크을 설치하고 난 뒤에 한번 여러분들이 잡아보시면은 잡아보시면은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모드버스 프로토콜 구조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그 뒤쪽에는 또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한번 조작 여부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